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 3절 상반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로마서 12장 3절 상반절 말씀 아멘 내일 또 만나 안녕